오늘 무슨 머리 하실 거예요? 제가 새치도 좀 많고 소리도 좀 빨리 자라는 편에서 옴드레 하고 싶어요. 너무 어둡고 밝고 이런 명확한 옴드레를 들어가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해서 빠졌을 때도 조금 밝게 빠질 수 있도록 예쁘게 디자인 해드릴게요. 이제 죽여 준비 나 오늘 또 미쳤다 딜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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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를 비켜라 찢었다 또 미쳤다